에이 세종대왕님 너무나 멋있으셔 난 잊을수 가없어 그 모습이 아직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해 뿜뿜 아니 세종대왕님 이글쎄 신하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말야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만드셔 티나야 넌 지금 데뷔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계속 딴짓 할 거야? 집중 안 할래? 아니 내가 또 뭐 계속 딴짓 했다 그래 간만에 목 좀 푼 거야 목 좀 크흠 포나걸즈 인 마이 아리아 티나 언니? 너 아리아 아니고 에리어죠 헤헤 에리어? 그럼 알지 알지 그리고 티나 너 응? 나? 나 왜? 아 아니야 아 뭐야 뭔데? 아니라고 자 다시 연습 시작하자 안티나 너 나 기억 안 나지? 응? 뭔 소리? 나 너하고 중학교 때 같은 말이었는데 아 그랬나? 미안 기억이 잘 안 나네 좀 서운하네 나는 이번에 너랑 다시 같은 반대서 되게 좋았는데 응? 뭐라고? 뭐가 맛있었다고? 아 뭐가 맛있는 게 아니라 응 요즘 데뷔 준비는 어때? 그냥 뭐 그럭저럭 안티나 안티하게 하네 또 하나 언니 두나야 어우 놀랐잖아 왜? 왜? 왜 캐들 깜짝 놀래신담 둘이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데? 뭐 내 얘기라도 한 거야 니, 니 얘기는 무슨 연습시간 늦겠다 서둘러 하나 언니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해 나한테 서운한 거라도 있는 건가? 티나야 저번에 틀린 동작 아직도요? 응? 나 제대로 춘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맞지? 아까 안무할 때도 이렇게 제대로 쳤었어야지 안 그래? 하나 언니 나한테 무슨 서운한 거라도 있는 거야? 왜 저번부터 할 말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그르냐고 내가 지금 너한테 트집 잡기라도 한다 이 말이야? 아니야 내가 실수한 거라도 있음 시원하게 말해주면 좋잖아 문제는 춤이 아니라 딴 데 있는 것 같다고 없어 그런 거 우린 팀이잖아 소통을 해야지 왜 이불 꾹 다물고 소통이라고? 그래 소통 아 마법의 설새맵을 이용하면 되겠어 현명한 소통법을 익히기 위한 맵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현명한 소통법이라고? 오케이 가자 언니 어? 어딜? 으아 호박 사세요 호박 아주 달고 맛나답니다 당장 장사 잡지 못해 전하 행차시다 모두 길을 열어라 행차 나가신다 모두 물렀거라 호박 사는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